여기 김치아가 유명해요? 엄청나요 이만큼 추워요? 네 엄청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는 여러가지 코리안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코리안타운 간속 코리안타운 미카와島 미카와島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경입니다 저는 코리안타운専門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코리안타운 전력紹介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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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우리의 리퀴스러가 리퀴스러에서 간속 코리안타운 간속 코리안타운 미카와島에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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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여기 요코암의 후쿠토미쇼 여기 시타 마치의 미카아마 여러 코리안타운이 많아요 많아요 이거 애들이 많아 코리안타운 아우 란드셀 귀여워 전부 여러분이 전부 소개해봤어요 코리안타운 전부 여러가지를 보면서 이 코리안타운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즐거울 것 같아요 모란봉 모란봉? 모란봉 이야... 한국의 조선의 의미가 조선의 의미가 조선의 의미 야...焼肉 모란봉은 레이멘이 맛있을 것 같아요 레이멘 평양레이멘 한국레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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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강 한강 전부가 있네요 그렇군요 한국레이멘이 유명해요 서울의 한강 한국레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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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野ين 인자aso 한국레이멘 한국레이멘 ardı 신호부도 한국레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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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der 한국게임 여기 한국인들은 박시가 있어요 김상이상 박상 오지 않을까요? 이쪽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우구이스 단위 아 우구이스 단위 이쪽으로 가면 우구이스 단위인가? 우구이스 단위 여기서부터 전부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기 가볼까요? 응 백기의 반대쪽 이야 한국타운 엄청나요 한국어로가 바뀌어요 마스테이 한국어로가 바뀌어요 어? 여기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부산 한국어로가 많아요 오 스고 여기 숭대도 있고 스고이네 이 안쪽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아 교카이 교회 교회 숭대도 있고 굉장히 맛있다 한국어로 교카이 이빨 하르네 한국어로 얘기하네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한국어로 얘기하네 오늘 역시 코리안타운 오! 여기! 이야! 여기 뭔가 많네 한국 식사인 라면도 김치 짜장면, 짜파게티, 노구리 이야! 대박! 안녕하세요 신김치 신김치 고추 부테맛네 떡볶이 깻잎 에고마 핫바 김치 아! 청국장판네 수고 하나밖에 없네 여기가 반찬 떡볶이 떡볶이 나베약기 라멘 이렇게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칸은 어디서 왔어요? 와 소다네 이거 한국어로 못해 엄청 한국어네 그래 또 이찬 떼타올 떼미니 아까둘 그렇다 한국어 이거 센터에 가면 이게 히스 이야 오까시 아! 한국어까시 이따가 좀 사가야 되겠다 십몇용은 오이시 손 배진밀도 가네 배진밀도 가네 오오 고구모 DVD 전부 아르치 손 안다 주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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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사진 찍으면 이치게 이치게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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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네 네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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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Esco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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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런 것도 이것도 있어요 아, 대박 이름도 보셔도 돼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여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모님 엄청 신세스네요 아, 아주 잘해요 여기는 아, 여기는 도쿄가 된 오, 짜장면 와, 한 그릇 많이 가려있네요 와, 옆에 한국어로도 옆에? 아, 진짜? 진짜요! 진짜요! 여기는 영업시간 계속하는 거 같은데 여기는 개노진이 왔어요 예? 개노진이 왔어요? 마스모토준 진짜요 마스모토준 사쿠라이쇼 다 왔어요 칸코리 켄코야 순두부찌개 미소찌개 칸코리 칸코리 방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맛있다 나는 방이 있습니다 무슨 라부호가 이런 데 있나 고구모 칸코리 한국료리아산입니다 오늘은 대규비 대규비 와 여기도 진짜 오래되고 고향 나스카싱입니다 한국료리아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도 있고 여기 여기 김치아 여기 김치아 보기에는 김치아가 싶어요 아 그래요?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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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까? 어머니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여기 김치가게 있잖아요 파르마 왼쪽으로 왼쪽으로 감사합니다 저쪽에 가게들이 많이 있나요? 그쪽은요 가게 몇군데 있어요 마르마하고 한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십시오 한국어로 있어요 코리안타운 맞네 저쪽으로 가면 세금을 가면 왼쪽으로 되게 유명한 김치아가 되게 유명해요 두번째 서울 서울 오 김치장통 어머니도 김치사로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유명해요? 김치야상? 김치야상 유명해요? 네 감사합니다 김치사인가요? 아.. 수고한다 나물이나 반찬도 있어요 아 또 가르침도 가르침도 있어요 어몽드 식품 이야 반찬 수고 게장소판 아 여기 전부 초미료가 있어요 아 이거 수고 아 여기에도 있어요 우와 오이김치 삐리카라 큐리 김치 총각김치 야마이모 김치 우와 아 여기요 여기요 아 다른 거네 덕관김치 우메김치 아 와 수고 맛있어 우메김치 맛있어 김치가 아침에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이야 수고 아 고마워 고마워 반찬 오니세 몇 년이 됐어요? 에이도 초반 26년 초반 26년 초반 26년 80년 에이 수고 수고 아리가또고자 고마워 우와 80년 80년 아 80년 80년 아 에이 에이 80년 아 미칼나 아 아 아 아 에이 아 아 아 manga 아 한국은 80년부터 1922년부터 1440년부터 여기 엄청나요 이런 것들은 치마조벌에 있는 단골 한국인 마사지 강도 장갑템 여기 아무것도 없죠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앞두고 tuo 꺼가 deleted 이야 cos 뼈콩 와 아 이쪽으로 빌렸어 조금 이 kadar 아acie 먼저 wijакс .. ain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 왔어요. 제가... 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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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아우토... 아우토 네. 맛있어. 아우토 맛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각김치. 아... 아... 그게 뭐예요? 게장이요? 양념게장. 양념게장. 하이. 공간에 1개이요. 여기에 아시가 붙어있어요. 네. 아... 2개? 2개. 다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저거? 찬란젓김치. 오 찬란젓김치. 밥도둑. 가장 추천할까요? 밟icket장에 있는 немнож Wash. 제가 일단 도움이 auf가 Pike사이. 아 그리고 아깜김빵 AND OP Timothy products. 아우챠샵. 아우샵. 안녕하세요. See. 손 Oppo아ู? 아, 이렇게 인기학을 예털은 아 bitch 귀여워. pit Uganda. 왜 이리 못 본 어린 일 anthology. 그렇군요. 편해요. 편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구매했어요. 지금 너무 편해요. 좋아요. 일본에서 이런 곳을 볼 수 없어요.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도쿄에서 처음 봤을 때. 자, 이제 간소 코리안타운. 미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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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동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다행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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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치랑 밥 먹어야지. 엄청난이 너무 행복했다고요. 열심히 다행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